자 오늘의 음료는 파리바게뜨 빵이고요 밤식빵이랑 그리고 이제 치즈 소세지 패스츄리 소라파이 더블초코 부드러운 모카 크림빵이랑 커피버니랑 보드득 그릴소세지 이거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하나 서비스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빵을 아까 전에 반툰 정도 먹어치운 거고 반식빵 맛있어 반식빵이야 이게 보드득 뭐 그릴소세지 이 안에 뭐 무 같은 게 들었나봐요 짠짠짠짠 짠짠짠짠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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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stoff 몇 병냐고요? 자ɪchnx 잘 먹으으モッ 봅 nb까 뭐로 맛있네 아프리카에 방송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뭐랄까 글러브라기때문에 그래서 카드결제가 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커피버니인데 맛있겠죠 맛있어 이 안에는 뭐 그런게 없어요 뭐가 들어있다면 뭐.. 모카 크림범 뭐 그런거 있죠? 뭐 있나? 없어요 음 비었어요 근데 뭔가를 넣을 수 있게끔 구멍이 생겨있는거 말하면 뭐 공룡으로 만드는건가? 음 비 들어오나요? 음.. 여러분 저거 비 와요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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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건 서비스를 준 뭐 소세지 빵인데 이건 뭐 브레드 소세지 이런건가? 음.. 괜찮네요 이게 약간 뭐 피자같은 느낌이고 음.. 음.. 저 오늘 되게 오래 기다렸거든요 이 배달을 한.. 내 생각에 한 2시간 정도? 이 정도 멈추기다는 것 같은데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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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rtar Shane 맞는 거frin 음.. 물v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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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om 요청님 들어가세요 음 닭만 가보기라구요 네 감자는 시켜드세요 이건 부드러운 모카 크림바인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크림이 모카가 들어가있죠 고기와 크림이 소스에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동료는 아주 쫄깃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하면서 풍경하고 있어요 소시지를 하면서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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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파에요 맛있겠죠 이건 더블 초코인데 초코가 되게 진해요. 엄청 달아요. 이건 소시지 폐수츄리인데 음 맛있겠죠? 소시지. 너무 맛있어. 안녕하세요.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될 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문의 랩이 비쥬얼한 식감 신용한 식감 소스는 엄청 달고 소스는 매우 달콤하고 요즘엔 무침기 소스는 매운 물이 덜 달콤하고 이건 빵 먹는데요 반식빵이 되게 맛있다니깐 원래 반식빵이 뜯어먹어야 제맛이에요 바람이 너무 맛있어 이건 더블 초콘데 이게 굉장히 진해요 이게 현재인이바인가요? 마을에는 N.N.C가 뭐 없어요 근데 쪼꼬가 되게 진하게 엄청 달아요 이거 제가уда 이 정도는 쪼꼬가 가끔 쪼꼬가가 쪼꼬는 이ox색 쪼꼬는 다리 후원 계좌요? 후원 계좌 떼어놓는다고 누가 보내줍니까? 후원 계좌는 이제 예를 들면 원래 후원을 잘 받지만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후원 계좌를 받는 거였죠 원래 안 터지는데 무슨 후원 계좌입니까? 후원 계좌입니까? 후원 계좌입니까? 후원 계좌입니까? 역할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좀 소통하면서 천천히 먹을게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